저번 금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공수처 공수처가 이제 제가 처장이 되면 우리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또 좀 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매진할 생각입니다.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여러가지 계획들을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하튼 우리 공수처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